급기야는 뉴질랜드 총리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정상통화에서 직격판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외교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건이 난 초기인은 공관 차원에서 대응이 있었고 그리고 본부 감사 차원에서는 공원 차원에서 그 대응이 부족했다 해서 재감사를 했습니다. 그 재감사의 결과 대사관에 대해서는 기관주의를 줬고 또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로서는 일단락 진 사건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피해자가 한참 뒤에 이것을 다시 맨 처음에 했던 진술과는 다른 내용으로 뉴질랜드 경찰에 고발도 하고 또 우리 안내에 따라서 우리 국가 인권위에다가도 이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외교부로서는 피해자의 권위를 구제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우리가 스스로 안내를 해 준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돌아보면 또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 절차라든가 직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강화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국익 실추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계시죠? 뉴질랜드 피해자한테 이 자리에서 사과를 공개적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네,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이게 제대로 조사가 된 상황이 아니고요. 또 가해자의 자기 방어권도 아직 행사가 안 된 상황에서 사실 어디에 진실이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인권, 우리 국가인권위에서 그 조사한 내용 결정을 우리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인권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서 공개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외교부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인권위원회의 결과만 가지고도 봤을 때 제가 사과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실을 규명해서 확실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급히 하겠습니다. 동일부 장관 나와주십시오. 우리 이인영 장관께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의원님 생각하신 만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핵 문제는 인류 공동의 인식 속에서 매우 치명적이고 파멸적인 이런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하고 똑같이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행입니다. 북한이 핵폭탄을 몇 개 보유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정확한 수치는 지금 저로서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보고받은 적 없습니다. 수정치인은 알 수 있습니다. 스웨덴의 스토클론 평화연구소에 의하면 북한은 현재 30개 내지 40개 폭탄을 가지고 있고 작년보다 10개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관은 폭탄이 떨어져도 평화를 외쳐야 한다. 이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거머쥐고 우리 머리 위에서 위협을 해도 평화만 외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까? 그 뒤에 제가 폭탄이 떨어지는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평화를 외치는 세력이 더 정의롭고 정당하다 이런 표현을 한 건 사실입니다만 상임위 때 의원님 질문에도 제가 대답했습니다만 정말로 제가 전쟁이 일어나면 기도만 하고 평화만 외친다고 생각하시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역설적으로 평화를 강조한 이야기지 그것이 정말 전쟁의 위험성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의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저로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핵인질이 되는 것이 진짜 평화라고 생각하세요? 핵인질이 되는 것이 누가 핵인질이 되는 것이 진짜 평화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게 지금 한반도의 상황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희가 핵인질로 잡혀있다. 의원님은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한테 물어보실 게 아니라 지금 한반도에 북한이 핵을 30개, 40개를 가지고 있고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위험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진척시키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한미 공조를 통해서 비핵화라든가 한반도 평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미 동맹에서 한미 동맹에서 군대를 빼고 이건 평화동맹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일정의 평화지상주의인데 이렇게 하는 건 우리 안보의 기틀을 무너뜨리는 자살 행위 아니에요? 좀 전에 우리 총리님께 의원님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잠깐 들었는데요 정말로 제가 한미 동맹은 냉전 동맹이다 그 얘기만 했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야당 대표께서도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언론에 대고 반박하진 않았는데 그 자리에서 한미 동맹이 냉전 군사동맹을 넘어서 평화동맹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들이 계셨고 저로서는 그 말씀을 받아서 한미 동맹이 군사동맹을 넘어서서 또 냉전 동맹을 탈피해서 어느 시점에선가 평화동맹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서만 끝났다면 제가 의원님들의 비난을 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바로 이어서 한미 동맹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가치 동맹의 이런 면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우리가 평화동맹으로 전진할 수 있는 기초는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도 같이 드렸었다는 점을 오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미 동맹은 이미 글로벌 차원의 포괄적 전략 동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확인한 겁니다 그런 지금 장관의 북한 중심주의적이고 편향적인 그런 사고로 어떻게 균형 잡힌 통일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겠어요? 의원님이 저를 북한 편향 중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모욕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한미 동맹이 의원님이 포괄 동맹이라고 생각하시는 만큼 저 역시 군사동맹 성격을 넘어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 대한 가치 동맹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인사청문회 때도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문했던 그 자리에서 그날 군사동맹, 낸정동맹을 탈피해서 평화동맹으로 갈 수 있다는 그 말에 이어서 바로 우리 안에는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 대한 공동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평화동맹으로 더 전진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이런 측면들을 동시에 말씀드렸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영 장관께서 한미 동맹과 국제 공조를 도회시하고 모든 것을 북한에 올인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80년대 운동권 시절에 반미 자주 시각을 버리지 못했다고 하는 비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80년대 평화통일 운동을 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시간에 제가 미국에 대해서 좀 더 급진적이고 비판적 의식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지금 제가 그 인식을 그대로 가지고 이 자리에서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 생각의 유연성이나 변화 과정들이 있었고 더군다나 제가 상임위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해서 예를 들면 국제적인 어떤 외교 관계에서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려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노선에 저는 충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렸습니다 도대체 어느 것을 가지고 의원님이 저를 그렇게 단정하고 또 그렇게 낙인하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냉전 동맹만을 이야기하지 않았던 사실은 적어도 분명히 오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잘 답변하십시오 개성공단 연락사무소가 파괴됐죠? 그렇습니다 국가의 기본책물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죠? 네 수백억 원의 국민세금이 투입된 건물이죠? 네, 백억 정도 누군가가 우리 국가의 재산을 함부로 공격하고 파괴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와대 실무진이 그냥 유감이다 말 한마디로 일단락 되는 겁니까? 그러면 국가가 왜 필요합니까? 제가 장관에 취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긴 합니다만 청와대와 NSC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고 우리 통일부에서도 매우 잘못된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제가 원내대표 시절부터 북에 크고 작은 군사적 행위가 있을 때 그것은 한반도 평화로 가는 우리 결의의 염원 이것과 전면으로 역행하는 길이고 판문점 선언이라든가 평양선언에도 그런 합의 정신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저는 끊임없이 이야기해왔습니다 통일부는 굴정적인 대북 정책을 유화 정책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적어도 굴정적인 정책을 펴고 있지 않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은 비관론자는 기회 속에서 어려움을 찾고 낙관론자는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여당은 불통과 독선을 버리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진정한 협치에 나서야 합니다 외교안보도 바뀌어야 합니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난국복과 국익수호에 앞장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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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